4월 26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7개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 창구는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과 기업의 구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데요. 상담원 30명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하고 취업 알선과 상담엄무 유경험자와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선발했습니다. 상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사업지침교육 그리고 모의전화훈련 등을 실시해 직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 창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설명과 참여방법 그리고 취업 알선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전화 1544-3388로 연락하면 발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 창구로 자동 연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상담원은 베이비 부모 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추진되며 노인의 입장에서 상담을 진행해 상담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담원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확대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은 폭력, 성폭력 문제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 지도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징계 및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체육회에서 확인된 성폭력 사건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징계한 사건은 12건이며 권익보호센터 상담실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9건이었습니다. 더욱이 김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추가로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폭력, 성폭력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거나 학교 강사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고 공개해 충격을 주었는데요.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성추행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의 경우 확전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한장애인 육상연맹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감독은 여전히 한 지역의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지난 2016년 9월 28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한 지도자의 경우 영구 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지방초등학교의 강사로 재취업해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폭력 예방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물론 체육계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특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아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